아 스탑 아 아 이제 좋았어요 내려왔고요 중견사태 마주 나갔습니다 Of all that I adore Call me foolish Call me strange Call me clueless I don't care 경호야, 종경호! 야, 경호야, 빨리 일어나봐. 아, 큰일 났어, 인마! 아휴... 야, 너 내가 적당히 받아 처먹고 다니라 그랬지, 어? 아휴... 무슨 일이네. 받았어?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지? 아휴... 애들 부모가 자기 아들 뽑아줘서 고맙다고 식사라도 하라고 손에 쥐어주는데 그걸 어떻게 딱 거절합니까? 부모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뭐? 부모 마음? 예랑이다. 아휴... 너, 네가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용병을 데려와봤냐? 신인을 뽑아봤냐? 골라오는 물건마다 부상 아니면 먹튀! 그런데 이젠 선수 부모한테 돈까지 받아 먹고 다녀? 진짜 그냥 그게 딱 밥값 정도라니까 그러시네. 밥값? 돈 받아먹는 스카우터 이거 딱 한 줄 뒤사나가면 우리 부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너 해고야. 오늘 불어. 아, 단장님. 나가. 아니, 그게 진짜... 안 나가! 아니, 사람 사는데 그거 저렴해. 아, 깜짝이야! 아, 이게 무슨 엉망금을 다 비켰다. 아휴! 너는 아홉 씨야, 아홉! 죽이겠다, 죽여. 죽여.